오늘만 7언더파, 어제에 이어서 총 15언더파로 단독 선두에 오른 장익은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할 때도 말했지만 항상 붙임성 좋은 이런 성격이 플레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데 본인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오늘 일단 골프를 치면서 최대한 많이 웃으려고 했고요. 일단 최대한 즐기려고 오늘 좀 노력 중이었어요. 이런 플레이를 즐기는 마인드 자체가 오늘 중요한 단독 선두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플레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 평가를 할까요? 일단 모든 게 일단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공략을 제가 드라이버를 별로 안 치는 거를 이번 주 드라이버를 안 치려고 했는데 드라이버를 안 쳐서 치고 페우에 많이 갔다 놔서 그러나 버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오늘 이 경기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캐디와의 호흡이 오늘도 역시나 잘 맞아 보였는데 어제 맛있는 거 사졌나요?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어제 소고기를 먹으려다가 돼지고기로 바꾸게 됐습니다. 한국 음식 잘 먹어요? 한국 음식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안개 때문에 딜레이가 돼서 고생 더 많이 했는데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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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